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나그네님께서 꽃이 피었는데 새벽 공기가 참 쌀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봄이 온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한절기니까 건강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김은희님은 자주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둑놈들 여러분들 사권 2020년 4.15 총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공직선거죠. 이게 이제 3월 30일 날 서점에 이제 배포가 되고 현재 공병호 연구소에서는 지금 예약 구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서점에 주문하기도 좀 귀찮고 이렇게 하시면 문자로 연락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주제는 조금 색다른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노소영 씨 이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조이 장녀고 최태원 sk그룹의 회장의 배우자 현재까지는 배우자 아직 이혼소송 이 다 끝장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별거 상태시고 노소영의 눈물 정의는 고무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사 문제지만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한 단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첫 주제로 다뤄봤는데 이혼소송하고 또 별개로 현재 최태원 회장이 함께 사는 그런 또 동거녀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노소영 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서 30억 위자료 소송을 냈는데 이 법조계에 따르면 이분이 아마 동거인 되시는 분 성함이 김희영 신문화입니다.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창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실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소송할 필요가 있냐 좀 억울하겠지만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재 한국의 법원 구조 하에서 노소영 씨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의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처럼 이제 출발지 자체가 학자로 출발한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현실이 돌아가는 방법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노소영 씨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길 가능성이. 그게 이제 현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소고발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되니까 그룹 차원에서 이제 대응에 나서는데 여기는 조직이 있는 거고 노소영 씨는 그냥 개인이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을 빼는 불러줄 수 있겠지만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 조직과 돈과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투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sk그룹은 28일 날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가 오은호 일가의 민사소송에 그룹 차원의 언론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뭐 이기기가 힘들죠. 이긴다는 것 자체가 한쪽은 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그다음 대형로품들을 다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노소영 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뭐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혼에 따른 그런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완전한 폐소죠. 왜 그런가 하니까 재산 분할의 액수가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 추정치로 보면은 최태훈 회장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1.2%인 거죠. 완전히 이제 폐소를 했는데 34년간 내조를 하고 그 내조한 기여도가 1.2%라는 평가를 받아서 너무나 참 실망스럽다. 완전 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혼소송 자체도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한쪽은 한국의 초호화 멤버를 다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관들을 다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노소영 씨가 재판에 들어가는 순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원전 4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아데네에서 소크라데스가 살았던 시절에도 정의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소크라데스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정의가 있다. 절대적으로 올바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소피스트, 괴변 논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소크라데스 영감님 정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소크라데스 외의 소피스트를 주장해야 하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의 이익이 정의인 거지 절대적인 정의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절대적인 정의를 주장한 소크라데스는 나중에 사약을 먹고 죽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주의사에서 강자라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이나 현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면 그거 자체가 정의인 거지 다른 게 없다. 기원전 사색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제 1심 판결이 마치고 난 다음에 법률신문에 이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는데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낸 판결이 수치스럽다. 그게 뭐 현재 한국의 법조계의 상황이니까 그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개인으로 싸워야 되고 다른 쪽은 조직을 갖고 있으면 이기기가 힘든 거죠. 왜 그런 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정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간을 동원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심에 그런 위자료 소송이 판결이 되었을 때 제가 참 그때는 안 다뤘는데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위자료가 참 작다. 그리고 애시당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한 거다. 너무 그러니까 뭐 내하고 이해가 관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노소영 씨가 참 안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한 거죠. 그 여경이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1심 판결이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변경하기가 힘들겠죠. 한쪽에는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1조 정도 줘야 될 것을 한 천억 정도로 낮추게 되면 남는 장사니까. 노관장에게 665억 원.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을 받은 비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 밖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는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노소영 씨는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아이들 3명 가운데 한 명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지금은 많이 나아졌을 겁니다. 많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병원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공식적인 그런 사진들을 보니까 많이 건강해졌더군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까워했죠. 참 짜다 판결이.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뭐 판사들 어련이 잘 했겠나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다음 또 한 부류는 600억이 많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되면 참 너무 박하게 대접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대접을 받기가. 예를 들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아마존 닷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여러분들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재산규모가 엄청나게 크겠지만 그때 함께 했던 와이프한테 39조원 정도를 줬거든요. 뭐 43조네 43조. 그다음에 빌게이처도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빌게이처는 한 6조 476억 정도인데 물론 재산규모가 다르지만 합당한 그런 가치를 인정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사들이 일단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뭐 그야말로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정의는 강자의 이익 이게 뭐 적나라하게 저는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개인으로서.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르나 테라 폭락 사태로 인해 구속된 문테네그로 권도영 씨 같은 사건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 을 읽어보면 한국에 오지 말고 미국 법정에 서라. 왜 한국 검찰은 한국에 데려오려고 노력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아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정관을 쓰게 되면 그냥 송방방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양민 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댓글에 미국으로 반드시 송환해야 됩니다. 한국으로 오면 전관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몇 년 간단하게 살고 나오면 됩니다. 미국에서 금융 범죄는 재판 받게 되면 최소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삽니다. 그 밑에 여러분 jms님도 미국으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면 한국에서 받는 횡량의 10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헤리슨 포드님은 우리나라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인 2년 벌금 200만 원 이렇게 나올 게 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재판 거래를 한다는 걸 다 아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강구름 님은 이 양반을 미국서 기소 재판대에서 징역 200년쯤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희한한 재판 받으면 5년이면 끝납니다. 더 재수 좋으면 검수완박 재판안 그렇게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들 만나면 무죄도 될 수 있습니다. maz님은 반성문 열심히 써내면 집행유예에 때릴 겁니다. 제발 미국에서 재판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사법부를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법 시스템을. 바라민 우리나라 판사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송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를 안 믿으니까. 보시게 되면 권도영이는 미국에서 그런 경향신문입니다. 재판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한국 오면 허지부지 됩니다. 미국에서 재판 받으면 최소 20년 나옵니다. 잘하면 40년도 나올 겁니다. 이 무기님 미국에 보내라. 한국의 생을 때려봐야 얼마가 나오 겠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뭐 이론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3년 동안 저도 겪으면서 참 한국이란 사회가 이 법조 분야에서 이런 소위 허리멍텅함 이런 부분들은 참 대책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냥 재수 나쁘게 소속만 안 가면 참 다행인데 또 살다 보면 사람이 송사에도 연료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면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기지 원래 정의란 것이 없다. 기원전 4세기의 고대 그리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